돈 버는 농사, 풍족한 농사, 바이오플랜 영농제도 전문 바이오플랜의 농사정보 채널입니다. 바이오플랜, 사플TV 액투진 가립에 대한 장점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가지 거름을 주려고 하면 요소를 약 40kg을 줘야 합니다. 요소 40kg을 주려고 하면 20kg씩 두 번을 줘야 합니다. 그런데 액투진 가립은 6kg짜리 하나 갖고서도 우리가 요소, 그 이상의 분열에 대한 가지치기에 대한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. 그래서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선호를 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합니다. 액투진 가립, 이거는 발포형입니다. 보통 3mm에서 약 6mm 정도의 굵기의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살포 면적을 바로 앞에 2m, 3m서부터 시작해서 20m까지 발포할 수 있는 그런 크기로 만들어져 있는 액투진 가립입니다. 발포형입니다. 구반, 구반이요? 네, 구반. 네, 구반. 구반이 fisherman입니다. 꾸미. , 유능을 구반이 동대체 구반이 jeopard해진 rangparent 구반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